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분리막 중에서는 핵심 4대 소재 부품 같은 경우 대장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대장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2차전지 소재주 특히 4대 소재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중에 전체적으로 상승을 한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다 어렵지만 그 속에 수납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려다가 보면 일단 밧데리 구성 밧데리가 가격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리툰 밧데리입니다 리툰 밧데리 같은 경우는 양극재가 가격 중에 한 51%를 차지하고 언극재가 12% 분리막이 7% 전액이 4% 기타가 있고 감각삼각비가 한 24%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4대 소재 부품 중에서도 움직임이 각각 다릅니다 가장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양극재인 에코프로 비엠이라던가 포스코 퓨치엠이 가장 먼저 상승을 했고요 큰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전액입니다 엔케이 상승을 큰 랠리를 펼쳤고 그리고 지금 언극재 언극재 중에 대주전자 재료가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가장 안 움직인 게 분리막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분리막 쪽에서 한 종목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뒤쪽에서 분리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분리막 쪽에서는 WCP 왜 WCP에 관심을 가지는지는 자세히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처럼 4대 부품 핵심 4대 소재 부품 같은 경우 대장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대장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먼저 대장주를 공부를 하시고 대장주라는 건 결국 글로벌 캐파가 있는 기업입니다 작게 겹다리만 결쳐져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생산하는 캐파가 있어서 글로벌 순위 안에 들어갔다 이런 기업들이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런 기업들 속에 먼저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위에 더 작은 소재주로 가야 되니까요 대장주 보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치엠, LNF 엘제화학이나 코스머신 소재 정도 그 다음 전해액 같은 경우는 엔캠, 동화기업 솔브레인 홀딩서 그 다음 분리막은 WCP, SKIE 테크놀리지 그 다음 언극재는 대조전자재료 그래서 제가 이 대장주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전액 대장주는 엔캠이니까요 우리가 엔캠에 대해서 엔캠이 지금 대장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엔캠이 꺾이게 되면 이동주인 동화기업이나 솔브레인 홀딩스에 대해서도 굳이 관심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엔캠이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엔캠 한 종목을 분석하고 전액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엔캠입니다 실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49억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는 118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적자가 큰 폭에 주가는 정말 크게 상승을 했는데 적자가 큰 폭에 적자가 나왔다 이건 관심 가지기는 어렵잖아요 주가 상승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받쳐져야 되는데 받쳐지지 않으면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가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나온 것들 중에 전환청구권 행사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보면 261억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왔고요 전환청구권 행사라 그러면 조금 어려울 건데 어떤 기업이 전환사체를 발행을 해서 돈을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전환사체는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요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이때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가거든요 이때 주식을 전환을 할 때는 얼마로 전환이 되는지 이건 현재 주가하고 상관없이 전환사체 발행이 될 때 얼마로 전환이 된다 약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인 같은 경우는 얼마로 전환이 되는지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시를 보게 되면 261억 중에 193억 그리고 2억은 주당 72,603원으로 주식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66억 나머지 66억은 6만 8,048원의 주식 전환이 됐고요 이걸 이제 평균 내면 261억 전환사체가 주당 7만 1,451원의 주식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전환이 되는데 주당 한 7만 원 7만 천 원대 주식 전환이 됐다 그러면 얘네들이 전환시킨 어떻게 보면 세력이죠 200억 이상 큰 돈을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이 수익을 실현을 할까 더 보유를 해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261억 전환사체가 평균 단가 7만 1,451원 전환이 되는 가격이 가격이 7만 천 원대잖아요 그거보다 주가가 290% 이상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할 확률이 높죠 이 얘기는 전환사체 가진 사람이 주식으로 전환해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때가 보통은 주가가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어떤 큰 돈이 빠져나갈 때가 고점일 확률이 높죠 따라서 엔캠은 출렁출렁하더라도 추격하기보다는 큰 세력 전환사체 세력들이 빠져나가니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 봐야 되고요 따라서 전액 같은 경우들은 지금 들어가는 시점은 아니고 지금은 관망을 하고 빠져나가고 수익이 많이 났다면 전환사체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일정 부분 실현한다 수익 실현 관점으로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전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한참 떠오르고 있는 엉걱제 대장주인 대조전자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조전자재료 먼저 실적입니다 대조전자재료 실적을 보면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2억인데 올해 1분기 때 50억으로 늘어났고요 단순히 영업이익만 늘어난 게 아니고 매출액도 374억에서 462억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이건 업황이 돌아서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업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중에서 또 하나를 보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공매도를 보게 되면 작년 11월 3일 공매도 검지가 됐을 때 71만 주 공매도가 있었는데 5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한 25만 주 많이 줄었거든요 공매도가 훅 줄어 있고요 공매도가 먼저 줄고 5월 20일 이때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하고 공매도가 줄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공매도가 먼저 줄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재에 아직 공매도가 많은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먼저 줄고 왜 그러냐고 하면 공매도 했던 세력들을 보면 주가가 낮을 때 공매도 청산을 해야지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 있을 때 공매도가 줄었을 때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주전자재료가 공매도가 줄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실적도 좋아지고 맞춰졌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여기서 앤캠하고는 조금 다른 610억 대규모 전환사체를 발행을 했습니다 앤캠에는 전환사체 발행되어 있던 전환사체가 주식 전환 돼서 빠져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전환사체가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전환사체가 발행이 되면 평균 1년 이상은 주식 전환을 못합니다 보호기간이 걸리니까 이후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앤캠처럼 이런 전환사체 평당가 비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환사체 주식 전환하는 가격하고 주가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지금 610억 전환사체가 주식 전환할 때 12만 3922원인데 지금 주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조금 높은 위치니까 요 비슷한 위치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하루 이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장기간 1년 이상 중기로 본다 생각을 하고요 길게 봤을 경우 앤캠처럼 전환사체 610억이 큰 수익을 내고 빠져나갈 수 있을 확률도 높고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전환사체를 누군가는 큰 돈을 두고 매수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언급제라는 것 본질적으로 우리가 언급제를 보게 되면 내년이나 후내년 전기차 대중화가 오는데 대중화 중에 가장 걸림들 중에 하나가 역시 충전 시간이죠 충전 충전 길면 좀 불편한 측면이 있는데 충전 시간을 빠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건일 수 있는데 기존까지건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양극제에 니켈 함유량을 높이면서 충전 시간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니켈 함유량이 80% 넘어가 있고 거의 90%에 건접을 하니까 양극제에서 충전 시간을 높이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극제 그중에 실리콘 언극제에서 꿈의 충전 시간을 달성할 수 있게 5번 충전을 해서 500km 600km 갈 수 있게 기술적으로 여기까지 가능한데 아직은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리콘 언극제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포커스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기업은 우리나라에 대조전자재료가 유일합니다 대조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언극제를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에 납품을 하고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종화 시점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언극제고 공매도가 줄어들었고 실적이 좋아졌다 여기에 또 대량으로 전환사체 발행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기적으로 매수해서 충분히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분리막 아직 분리막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큰 움직임이 나온 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양극제 큰 상승이 한번 나왔고 엔캠을 중심으로 한 전해에 큰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조전자재료가 상승이 나왔고 참고적으로 제가 3월달 출연을 해서 대조전자재료 설명드리고 엄청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양극제 중에 분리막제 중에 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리막 중에 분리막 지금 보시면 글로벌 캐파가 있는 분리막은 우리나라의 SKIE 테크놀리지 그 다음에 WCP 두 종목입니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건 실적하고 여러가지 고려를 해봐야겠죠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일단 WCP입니다 WCP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60억인데 올해 6억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죠 하지만 줄어들었는 것에 비해서 매출액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매출액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750억인데 올해 1분기 1224억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분리막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기업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게 내포가 되고 있고 분리막 가격은 3분기 4분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제가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미래에셋 리포터에서 나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고 리포터 뒤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닷건에 있는 WCP 관심을 가지고 특히 공매도에 대해서 WCP는 부담이 없습니다 공매도 검지 기간 딱 시작할 때 6만 주인데 지금도 6만 주니까 공매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고요 대신 SKI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는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도 큰 기업이고요 여기에다가 공매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면 작년 11월 3일 공매도 검지가 됐을 때 71만 주인데 지금 68만 주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리막 중에 큰 어떤 순환 상승을 보고는 WCP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양극재 양극재 대장주니까 양극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코프로 비엠입니다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 작년 1분기 때 무려 1073억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때 66억 으로 93% 감수를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고 이 가격 경쟁에 따라서 뭐 가격이나 아빠 그래서 보게 되면 양극재 수출 판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출 판가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시점은 결국 실적으로 보여질 거니까요 아직은 이런 실적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좋은 건 아니고 특히 뭐 뭐라 그럴까 공매도 세력 공매도 세력은 정말 지긋지긋하죠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찾는 게 뭐 11월 3일 작년 11월 3일 504만 주인데 아직도 470만 주 뭐 한 7% 정도 줄었는데 크게 줄었는 건 아니니까요 공매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얘기는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말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매도가 확 줄었을 때 그때 그리고 난 뒤에 반등이 나오니까요 공매도는 하락했을 때 공매도가 감소되어야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면서 공매도가 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락하면서 줄었을 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보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은 그대로고요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는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작년 11월 3일 304만 주인데 지금 299만 주가 남았으니까요 이건 거의 공매도가 그대로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양극재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LNF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큰 적자로 갔거든요 보면 작년 1분기에 404억 헉자에서 올해 1분기 2038억 큰 적자까지 났거든요 이런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양극재에 대해서는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아직도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관망을 하죠 관망을 하다가 공매도가 줄고 판가 양극재 수출 판가가 뭐 반등을 하는 시점 조금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걸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게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극재에는 아쉽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 설명을 드리고요 미래에셋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미래에셋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리포트를 이게 화면에 조금 보일지 이게 워낙 뭐 빽빽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보면 뭐 P가 있고 Q가 있고 수익성이 있습니다 보면 뭐 왼쪽 왼쪽에 보면 P라는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 단가라고 보시면 되고 Q는 물량입니다 따라서 P 곱하기 Q가 결국은 매출액 실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지 Q가 증가를 하는지 그걸 나타냈다고 보면 되고 빨간색은 증가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Q에 따라서 그 밑에 수익성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4분기 기준 올해 4분기 기준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것은 보면 동박 그 다음에 분리막 그래서 보면 앞에서 제가 분리막을 관심을 가지자 설명을 드렸는데 보면 분리막은 3분기부터 4분기 계속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Q 그러니까 판매 양이 증가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리포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상승하지 않은 분리막 WCP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고 설명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동박입니다 동박은 다른 게 아니고 엉걱제 엉걱제에 들어가는 구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박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매출 그리고 뭐 PQ 수익성 모두가 좋아진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박에 대해서도 짧게 어떤 기업이 있는지 대장주는 알고 가야 되니까 대장주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먼저 동박시장입니다 동박시장을 보게 되면 연평균 27%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이건 뭐 전기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소재 산업들이 가고 지금은 쾌점으로 좀 뭉쳐 있지만 이런 게 지나고 나면 확 커질 걸로 보니깐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요중에 동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박은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죠 그 다음에 솔루션 첨단 소재 그 다음에 SKC 넥실리스 한 세 기업 정도가 있는데 보게 되면 뭐 요중에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엘지 엔솔 삼성 SDI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전기료가 사잖아요 전기료가 좀 약한 말레이지아에 진출을 해 있고 또 유럽에도 진출을 해 있고 그렇게 보면 뭐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 보여지고 그 다음 솔루션 첨단 소재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게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SKC 넥실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3사 우리나라 3사에 모두 납품을 하는데 실적이 1분기 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 SKC 넥실리스는 뭐 조금 제외를 시켜야 되고요 동박 기업들의 전략을 보게 되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기료가 값싼 말레이지아 진출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미국 관세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동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거든요 그러면 뭐 키로그램당 4, 5달러 정도 높아지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중국 제품이 미국 제품에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서 활기를 치게 놔두지는 않을 거니까요 미국이 또 대선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미 시장 명확하게 잡을 수 있고 그것만 잡더라도 지금 동박 기업이 훨씬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인 동박 기업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61억에서 올해 1분기가 43억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1,636억에서 작년 1,636억에서 올해 2,417억으로 확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다 공매도 공매도가 173만주에서 16만주로 확 줄었습니다 공매도까지 확 줄었기 때문에 가장 뭐 탑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제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아요 보면 작년 1분기에 190억 적자에서 올해 1분기 또 140억 적자거든요 큰 폭의 적자가 나오다 보면 요즘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이처럼 어떤 뭐 이런 어떤 유상증자 리스크라든가 이런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피하는게 좋고요 따라서 동밥 기업 중에서는 탑픽으로 꼽자면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다시 한번 보는게 미래에셋 정권 리포트에서 보듯이 밧데리 셀 뭐 밧데리 셀이라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엘제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우리나라 밧데리를 만드는 기업 해당이 되겠죠 보면 올해 4분기 수익성이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4분기 기준으로 주가라는게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 그러면 아직은 접근을 할 때는 아니다 보여지고 양극재 양극재도 수익성이 그대로입니다 4분기 기준으로 보면 현재 그대로니까 접근을 하기는 어렵다 보여지고요 대신 동박 동박은 수익성이 다 좋게 나옵니다 다 좋게 나오니까 동박에 관심 가지고 동박이 엉걱재 구리판이잖아요 매출이 증가한다는건 결국 엉걱재도 영향을 받는다 엉걱재는 여기에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동박이 엉걱재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엉걱재도 좋아질거라고 보고 엉걱재 대조전자재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전해액 전해액은 NKM이 워낙 상승을 했잖아요 여기에 상승을 했다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1분기 때 큰 적자가 났는데 보면 3분기 4분기도 수익성은 그대로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그대로면 실적 개선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전해액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전해액 원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분리막입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는 캐파가 늘어나면서 3분기 4분기 수익성이 좋아질 걸로 보니깐요 그래서 지금 보면 WCP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액이 확 좋아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3, 4분기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직급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4대 소재 부품 외에도 다양한 영역들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쪽은 역시 핵심 광물로 보여집니다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1월 1일 되면 IRA 법안 적용을 받습니다 IRA 법안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중국 제품이 더 이상 중국 광물이 더 이상 북미 시장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그동안 중국이 정말 강하게 광물을 생산을 하는데 딱 막아버리는 순간 광물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이 맞고요 광물이 지금은 상승하지 않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점진적인 프리미엄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큰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요 그러면 지금 먼저 리툰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툰 가격입니다 리툰 가격을 보게 되면 광물이라는 것은 조금 모자리게 되면 광물 가격이 급속도로 확 상승을 하고요 소태지가 일어나면 크게 상승을 했다가 남아 돌면 크게 또 하락을 하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어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특히 리툰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상승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지금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하락을 했던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중국산이 못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모자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 가격이 확 붙으면서 리툰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게 단적으로 보여지는게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폴리실리콘 시장입니다 폴리실리콘 시장에 폴리실리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주황색이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검은색은 중국을 제외한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보면 특히 미국이 중국에게 엄청난 관세를 때리면서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이 못 들어오는 어떤 현상들을 만들면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희소성이 생겼죠 그래서 보면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보다 중국을 제외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훨씬 높은데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된다면 2차전지 광물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리툰 가격 전체적인 리툰 가격은 하락을 하더라도 중국을 제외한 리툰 가격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핵심 광물을 생산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죠 시간만 지나더라도 전체적인 별류 가격 형성 제외하고 상승이 어떻게 보면 보장이 돼 있다 또 핵심 소재 광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모자리더라도 광물 가격이 확 올라가는 그런 측면들도 있으니까요 얼마나 상승을 할지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상승은 기대가 되고요 이제 중국산 수산화 리툰이라든가 탄산 리툰 가격이 상승을 할까 하락을 할까 요중에 중국산이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내년부터 이제 IRA 법안에 따라서 미국 북미 시장으로 들어가는 데에서는 중국산을 제외를 해야 되니까 프리미엄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대장주 리툰의 가장 대장주는 역시 포스코 홀딩스죠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도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거는 내년도를 보고 내년도에 리툰 가격이 전체적인 중국을 포함한 중국 리툰이 생산이 나오더라도 중국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붙고 가격이 상승을 해가면서 수혜를 받을 거다 거기에 따라 주가는 내년에 오기 전 올해 하반기부터 먼저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전체적으로 보면 리툰 생산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정면은 사실 이번에 회장님 들어오면서 리툰 리툰 생산량을 속도 조절하겠다 생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2030년까지 보면 똑같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격에 따른 속도 조절을 하겠다 얘기를 했죠 따라서 이 속도 조절이 북미 시장에서 리툰이 희소성이 생기고 프리미엄이 가격이 붙으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난다는 어떤 어떤 얘기만 하더라도 주가는 반영이 되고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철강에서도 지금 북미 시장에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중국이 사실은 워낙 많이 생산을 해서 전세계적으로 물량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다 받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중국 대항에서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그런 섹터들은 그래도 숨통이 세고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철강도 보면 폴리실리콘처럼 리툰 가격도 올라가고 철강에 대해서도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가 매기면서 포스코 홀딩스에서 유리해질 수 있고 이런 것이 브라질 쪽에서도 관세가 매기려고 하고 있고 유럽 쪽도 매기려고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은 어렵지만 철강 사업부도 좋아지게 될 수 있고 여기에 리툰 사업부까지 좋아진다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특히 월봉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월봉이 쭉 길게 봤는데 월봉을 보게 되면 2014년 2017년 2021년 이 40만원대를 돌파를 하려다가 돌파를 못했고요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가 확 돌파 후에 지금 조정을 받을 때는 이 지점이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또 오늘 샀어 당장 수익보다는 길게 내년 후 내년을 보고 투자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또 투자를 해 놓으신다면 2023년 고점 돌파를 할 걸로 보니깐요 또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찾고 견디신다면 또 좋은 날이 올 걸로 봅니다 중소용주 중에서는 리툰 관련해서 후승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후승을 보게 되면 먼저 후승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174억 적자인데 올해 1분기는 적자폭은 줄었지만 94억 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데 유상증자도 올해 상반기에 미리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고요 적자에 따라서 투자금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후승에 대해서는 그러면 두 가지 반도체형 액칭가스가 생산 중단이 됐다가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단이 됐다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생산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전해질입니다 리툼념입니다 리툼념 리툼념이 신규 시설 투자를 했는데 2022년 7월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서 약 2년 동안 투자를 했다가 올해 4월달에 중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할 때 공장을 질 때는 돈이 막 들어가지만 공장 짓는 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익을 그다 드리는 시점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 드리고요 그래서 중공이 완료되고 수유를 잡는 기간이 있고 하지만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할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후승이 현재는 적자지만 향후 반도체형 액칭가스 생산 재개가 됐다는 점 그리고 리툼념 시설 투자가 완료가 됐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가벼운 측면에서는 후승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대신 지금 후승을 보면 계속해서 어렵게 투자를 해오고 또 적자가 나면서 계속해서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벽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V자 상승은 어렵고요 대신 한 번씩 호재가 나오면 어느 순간 확 20% 이상 겁등이 나오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훅 겁등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반복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현재 가격 정도에서는 매수하셔서 한 20% 정도 확 움직일 때 수익 실험 조종이 나오면 또 매수 움직이면 수익 실험 그러다 보면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 120일 이동 평균선 정배열이 형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한 번 매수해서 중기로 보유하셔도 되고요 그 기간까지건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현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를 한 30% 뭐 전체 1억 중에 30%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고요 뭐 늘 말하지만 이번 상승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어가 대장이고 대만에서는 TSMC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가 대장주다 보시면 되시고요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런 주인공이 끝이 나면 다른 것도 끝납니다 영화가 끝나듯이 모든 게 끝나고요 주인공은 한 번 흔들리더라도 총 한 방 맞고는 안 죽으니까요 한 번 조종 받을 것처럼 보였지만 또 상승을 합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 지금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 지켜보시다가 20일 이동 평균선 이하로 밀릴 때가 올 겁니다 밀리면서 아 이제 반도체 흔들린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 그때 또 매수하시고요 한 번 항상 큰 사이클에서 한 번 대장주로 먼저 간 종목들은 뭐 최소한 4배 5배 이상 크게 상승하고 큰 사이클이 끝날 확률이 높고요 이제 뭐 SK하이닉스는 100% 정도 상승이니까 아직도 상승할 폭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또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향후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한 2년 정도 상승할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SK하이닉스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한 20% 정도 비중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IPO 기대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2위 판매에다가 연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한다는 기대감 그리고 현재 정부정책 밸류 프로젝트 거기에 따른 정부정책 기대감 여기에다가 실적 뭐 다 박자가 좋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현대차 한 20% 현대차가 아니고 기아차도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느 돈 상관이 없으니까요 1분기 실적 퍼포먼스는 기아차가 더 나니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는 여러분 20일 이동평균에서는 EIS 매수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면서 상승을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대형을 하시고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20% 정도 포스코홀딩스는 뭐 현 시점에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요 또 포스코홀딩스는 바로 움직이기 보다는 연말 내년 내년 IRA 법안에 따라 중국산 뭐 핵심 광물 리툼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내년 넘어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니까 현 시점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형주를 한 70% 매수하셨다면 중소형주는 한 30% 30% 매수하는데 중소형주는 늘 설명을 드리지만 종목도 중요하지만 공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시를 보시면 공시에서 대량으로 전환사체 행사가 나오고 그 행사 금액하고 주가가 비슷한 종목이 있으면 이런 종목은 매수해놨을 때 100% 200% 갈 확률이 높고요 또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집을 할 때 지분을 매집을 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또 어느 순간 확 움직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 찾거나 대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저 이익응정제TV 제 유튜브에 오시면 케이스마다 다 정립이 돼 있으니까 오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좋아지고 내년 후 내년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타고 큰 상승장이 있으니깐요 다들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비 넘어가면 좋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렵더라도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매수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넘어가시고 내년 후 내년 큰 부자 될 수 있으니까 모두 힘들 내쉬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들 내쉬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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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